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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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번 컨텐츠는 뭐냐 컨텐츠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카트 프로 라이센스의 끝판왕 카트라이더 리그 프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개인전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건데요 제가 지금 결승전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50포인트제로 하는 결승전인데 이거를 솔직히 우승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승전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것도 옐로우 색깔이거든요 제 옷도 옐로우고 페인트도 옐로우고 오마 노란색으로 그냥 치장을 다 해버렸네 와 어비스 스카이라인 실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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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아 아들 사고 날아 와 1등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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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왔어 이야 약간 그 아니 종민이가 1등을 가다가 R을 뒤로 리스폰이 됐는데 저게 딱 저렇게 된 게 제가 리그에서 정규 시즌 리그에서 한 번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 다행이네 솔직히 종민이 이벤트 전에서 R 쳐서 다행이지 전 정규 시즌에서 그래서 봤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그럼 말도 안 나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싹 다 붙어있다 안 돼 안 돼 50점이니까 아직 항상 한참 남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맵은 잘 모르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몸싸움.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아니 핑 싫어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동만 했다. 아 다행이다. 아 포인트 완전 안전한데 지금 다행이다. 다음 판 1등으로 끝내야겠다. 자 제가 7포인트만 치우면 6포인트만 치우면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 제발. 아 제발 이 맵 근데 진짜 살 진짜 모르는데. 큰일나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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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으로. 아 ih. 마무리 마지막 판 1등은 비록 못했지만 그래도 종합포인트 1등 보석! 아 뭐 이렇게 프로 라이센스 리그까지 한번 참가를 해보았는데 아 재밌네요 다음에도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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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